회차가 거듭될수록 구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강서 지식 비타민 강좌가 오는 5월 12일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이번 제162회 강서 지식 비타민 강좌에는 TVN 예능 프로그램인 신박한 정리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정리 전문가 이지영 대표가 강사로 나와 삶이 바뀌는 신박한 정리를 주제로 강의를 펼칩니다. 이지영 대표는 이번 강의를 통해 공간 용도별 정리 정돈 방법을 소개하며 공간과 정리를 통해 집을 편안하고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가 집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우며 달라진 공간에서 행복을 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